수사연설도 교감 끝나셨어요? 자, 확인! 아, 죄송합니다.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스타트입니다. 자, 잠시만요. 오, 잘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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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휴가도 가고 싶었나봐요. 소금도 좋습니다. 와!!! 야, 휴가가 어디에 그레이고 내 박사가 escalné. particleKw disruption increase answered 와 형부가 맞네 와 서현아 안 넘어졌어 자 이런 박스에 나오나요? 아 징크스가 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킥 해야합니다 라스트킥 조회한거 있잖아 서현해야지 자 빨리 해보자 자 라스트킥 준비해보자 자 여러분 경영아 수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기질이 여기까지 자 경영아 박스에 두어! 아 아직 가시니까 자 잠깐 여러분 런타운 끝나고 보고싶어요 안 보고싶어요 이거? 어예 서호айтесь과요 자 박스영영선 어떻게 해? 아 물레 언젠 Personalker x2 할까요? 준비되면 수rina 자 갓 manuscripts 아아악 자 박스영염 선진했습니다 휴가짜 택셔리кра 박근호 선수 박근호 선수 세팅옵 팩사이드 팝사이드 피쉬 브레이 팩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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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정창련 선수 아 조금 더 힘내도 될 것 같은데요 정창련 선수 약간 지쳐있는 모습인데요 자 박근혜 선수에게 경영을 없이 보여주세요 자 다음 정창련 선수 굉장히 트리키라는 기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박근혜 선수 계속해서 기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박근혜 선수인데요 아쉽게 쉐이페 자 정창련 선수 자 드라빈 이래서 티케이스들 바다를 팡탈 팥솔 에이블 파래시길 어 1rb 팝솔 자 바끈호 선수 오 오 으 어 와 신사위원들 얼굴에 미소가 건집니다. 남은 시간 약 30초 각자 라스트 라운드 되겠습니다. 정창현 선수 아쉽게 실패. 박훈호 선수 잠시 대기해주시고 정창현 선수 한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나가지 말고. 정창현 선수 박수 하나 모여주세요. 핀모라 핸. 이쪽으로 이쪽으로. 뭔가 대단한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마. 라스트트립 뭔가 대단합니다. 카우러 인데가 보이네. 한번더. 한번더. 러스트트. 자 잠깐만! 헉! 허송 선수 어디있으세요?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존완 선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되셨나요? 박존완 선수 верх!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 갑니다! 페이킹! 오! 맥사이베라이! 짜지마! 스타일이 매우 좋은 선수예요 소울! 아! 유니티! 좋습니다 1회전 트론이죠 뭔가 오늘 안 풀리는 듯한데요 회사용 선수 탑사이솔! 아깝게 실패 박종호 선수에게 톤이 넘어갔습니다 자! 자! 점수 페이킹! 아! 오늘 저기서 아주 골을 묻으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허수허 선수 아! 탑사이베라이 씨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귀여워 아! 엘리오 터베라이 씨도 아깝게 실패 자! 박종호 선수 아! 오늘 저거 조지러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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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전 트론이죠 자! 갑니다 오! 오! 아! 누군가가 스무슬해 짚힌는데요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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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자, 나 이렇게 잘 되었어요. 뭔가 크로브 하려는 것 같은데 자, 갑시다! 2대전! 3대전! 4대전! 3대전! 3대전! 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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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니에요? 자자! 허서허서허서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2무킥. 허서서 싸우는다. 친척하게 뛰고 있습니다. 깔끔한 라인도 점수에 들어가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박종화 선수. 지금 약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긴 걸까요? 허서허 선수. 허서허 선수. 멘탈이 많아요. 자세하게 주셨고요. 세팅업. 아, 매니저희 지금 아주 깔끔합니다. 아, 좋아요. 이상하게 안 돼. 개매만 되면 그렇지? 자, 박종화 선수. 네. 아, 박종화 선수 많이 아픈가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자, 여러분. 약 1분 30초. 자,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웃네 저분도 웃어 왜 그랬지 자 박동호선해 이제 이상하게 1회전 탑승에 안 풀리는 모습 자 이렇게는 결과가 있어요 백스와 wizard 자 세팅업 갑니다 카인 자 오 지금 라인이 매우 떨어졌어요 이거 점수가 높겠는데요 오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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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외국인이 놀래요 지금 외국인이 놀래 아~~ 맛있게 스트립, 자, 박종하 선수. 아, 지금 점수 딱딱하고 지금 여유부릴 때가 아니죠? 아, 좋습니다. 피시보드 홍크, 펫탈이 로얄. 자, 런을 마무리하고요. 자, 화성아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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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박종기 심사 선생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버리고 있어요. 점수가 높을 것 같은데요? 자, 박종하 선수 어떻게 나올 건가? 자, 갑니다! 아~~ 아까 본 것 같은데? 자, 화성아 선수. 스트립, 스포. 자, 두 분 이제 각자 마지막 라스트 트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하 선수. 박사의 로얄. 오! 3점 스위치 돌입니다. 기, 잠깐! 자, 라스트 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회를 한 번 정도 더 드릴 거예요. 지금, 어, 네. 화성아 선수. 야, 이사일이 침 타서. 야, 화성아 선수. 야, 라스트 트릭 화려하게 마무리했고요. 자, 박종하 선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박사의 로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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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해줄게요. 자, 박종하 선수, 박종하 선수 한 번씩 기회 더 드려요? 아니, 여기서 종료할까요? 한 번 더? 화성아? 아, 좋아. 화성아 선수. 자, 한 번 더. 네, 라스트 트릭. 자, 갑니다. 자, 박종하 선수. 자, 박종하 선수. 자, 박종하 선수. 야, 대단합니다. 자, 두 손 세 개 큰 박수 주세요. 아니, 브랜드 브랜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 오! 브랜드 의류 탑승 엄청 숨었어요. 아, 아까 예성만의 다른 모습. 갑니다. 옆TINY상 Valor 9천voll입니다. Madison Flag bing, take your gun. 와, what? This was battle! 네, 지금 10-10 경기. 와앙,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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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쇼미더만이 오는 것 같게 김은성 선수 아까 예선과의 날개 완전 불타있는 모습 좀 더 페이스 조절하시고요 자 다음 박성우 선수 깔끔해요 제가 한번 보기 어렵네요 역시 지저분해 뭔가 보내각이 안어울리는 기술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자 기대해봅니다 자 여러분 두 선수 지금 위에서 큰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많이 더워요 진실이야 안타고 뭐해 안타고 뭐해 자 선수 선수 내뱉니다 전문 특강 전문 특강 자 김민성 선수 와 마지막 3조. 진짜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볼거리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분 30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자 김윤성 선수. 지금 같은 기술 하려고 하는데 영원인데요. 박수 좀 보여주세요. 야 사악하여 스케이스 타고 힘들지? 자 두 선수 지금 많이 지친 모습입니다. 자 두 선수 저기 요원들로부터 물 준비되었으니까 물 마시면서 하세요. 지금 약 1분 남았습니다. 자 박수 한 선수 치고 들어옵니다. Bolık1 ness1ぞ2 ник무1. 아아아아아아오 안관 Laut 자 김민성 선수. 아아아아아oles 아악 자 김민성 선수. 안 걸렸는데? 자 김민성 선수 아아아아 협찬마다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풀리는 모양인가 박세현 선수도 많이 찌친 모습 가자! 김민성 선수 아 파리 다운듯한데 오늘 저 기술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자 더파이프 대표로 나오신 박상혁 선수 더파이프 자 김민성 선수 아아아아 자 두 분 이제 라스트트릭 가겠습니다 자 숨 골라주시고 두 분 숨 좀 고르시고 물 한잔 드시고 자 라스트트릭 라스트트릭 가겠습니다 준비해주신 분 부터 오른손 올려주세요 자 라스트트릭 이거 성공해야지 자 박상혁 선수 갑니다 아아아아 실패 자 김민성 선수 자 박상혁 선수 자 박상혁 선수 갑니다 아아아아 실패 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모두 승리 박수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선까지 전부 경기를 마쳤고요 지금 감사합니다.